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소시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돈이 없다 해가지고 세금이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세금은요 있는 자 없는 자 구별 안 합니다. 무조건 다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방어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대로 거꾸로워진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데려 버려가지고 투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혹 있다면 거기에 속지 마셔야 된다. 왜? 없다 해가지고 세금이 절대 피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금은 없는 사람을 먼저 거꾸로 트린다라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2008년입니다. 2007년이죠. 2007년. 2007년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게 있어요. 서울청 정관내 모든 세무서 서장 이하 6급 이상들, 과장급 이상, 팀장급 이상들, 그리고 청의 5급 사무관 이상들은 점 다 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보고를 한 게 있고 2주에 걸쳐가지고 첫 번째 부실가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사소송 사건 분석을 통한 징수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7년 12월 5일 날 제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목차를 사회행위치소소송 분석 결과 보고 해가지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소시민들 이라고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공매의 문제점, 그 다음에 배당위 소송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사회행위치소소송이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국가가 세금을 받아내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있습니까? 조세법률관계니까. 그러면 납세자는 납세자 중에서 체납자 있잖아요. 체납자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안 내고 있다 이거예요. 안 내면 체납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체납자가 자기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전을 해버리는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사회행위다. 내 세금 안 내려고 어디다 빼돌린 거 아니냐. 국가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일단 보고한다 이거. 이 이전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법률행위.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내한테 돈을 줬다든지 아니면 있는 재산을 집을 매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했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는 거는 전부 다 잡아낸다 이거입니다. 국가는 그런 정보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잡아내고 사회행위를 해버린다 이거입니다. 그 사회행위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는 모든 사회행위가 제 결제가 있어야만이 소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결제를 쉽게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세가 사람들이 저한테 벌멘소리를 하죠. 그래서 밤중에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 좀 이것 좀 사회행위 내가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요건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냐 라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대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해주면서 빤 맞을 수밖에 없고 욕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서 그 당시 2005년, 2006년, 2007년 3개 년도 통계를 가지고 해보니까요. 이게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회행위 치소 소송을 하는데요. 사회행위 치소 소송을 한 것 건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국세청이 국가가 국세청이 대리해가지고 국가를 대리해가지고 사회행위 치소 소송을 제기를 해요. 국세청 입장에서 국가가 대한민국이 하지만은 그게 보니까 1억 원 미만 그러니까 체납이 1억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1억 미만이죠. 1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2005년을 2005년 이렇게 보니까 2005년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 이렇게 보니까 이게 67.67%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2007년을 보니까 66%다 이렇게 됐는데 2007년에 갑자기 상반기만 했는데 상반기가 몇 년인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80%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 징수가 엄청 이때 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만 해도 80%를 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행위 치소 소송에 10건을 했으면 8건이 전부 다 1억 미만이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고액의 체납자는 못 잡고 소액의 소시민의 체납자들은 전부 다가 사회행위 치소송으로 거의 다 그물망으로 잡아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억 원에서 3억 원에서 30억 사이에 사회행위 치소 소송을 했는데 체납이 이 정도 된 사람들의 폐소율이 폐소율을 이렇게 보면 25%에서 27.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소송으로 하면 75% 이상은 국가가 이긴다. 사회행위 치소 소송으로 하면은 그거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든지 받아내는 그 능력이 존재한다 이거죠.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에 반해 가지고 그러면 3억 이상은 3억 미만은 어떻게 됩니까 1억 미만은 80%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10억,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를 사회행위 제기한 그 비율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2%밖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거학의 무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에다가는 침투를 못해요. 국가 사회행위 치소 소송이라는 이런 큰 칼날이 그쪽에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소시민들한테는 거의 침투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징수가 고액, 거학 이런 사람들한테 침투하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먼저 침투하여서 서민들을 먼저 거꾸로 틀어버린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회행위 치소 소송은 명예신탁 등의 방법으로 교묘의 재산을 미리 빼돌려버린 악의를 가진 체납자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고의적으로 체납하겠다. 10억 이상 이렇게 하는 이런 부류들이 큰 부류들이 있어요. 큰 부류들이 있는데 무조건 이제 고액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학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학의 무리들은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성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안과 밖에서 열심히 서로가 단합해가지고 세금을 빼먹고 도와주고 이런 부류들이 존재한다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을 찾아내어가지고 그네들이 작전 쓰고 작업하는 그런 것만 잡아도 1년에 조 단위 이상으로는 충분히 잡을 것이다. 라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항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학의 부류 그런 부분보다는 악의를 가진 체납자들보다는 재산 보유 상태가 단순하고 재산 발견이 용이한 어떻게 보면 영악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들이나 순박한 소시민들에게는 아주 효과가 있는 체납처분이다. 그게 사형의 취소소송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딸랑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 그것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들 자영업자들 소시민들 이렇게 오늘같이 상담을 하시더라도 자기는 이렇게 옷을 5천 원 이상짜리를 사본 적이 없다. 그리고 펜트에 빵꾸가 나더라도 그걸 내가 그걸 입고 다녔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모았다. 모아가지고 조그만 집 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집 사고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투기꾼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소시민들이고 선량한 시민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이 침투를 너무 쉽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주택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다가 주택 하나를 조금 넓은 거 사가지고 이게 노후 대책으로 임대를 줬다 이거예요. 이게 4년이 됐는데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7월 11일까지 050, 59분까지 했어야 장기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날 저녁에 알고 그 다음날 갔더니 결국은 7월 11일 이후에 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꾸 문자메시지가 와가지고 1개월 이내에 환원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단기로 환원을 해가지고 본인이 혜택을 받아라. 세제 혜택을 받지. 이게 장기로 한 거는 우리가 세제 혜택을 안 줄 테니까 의무만 있다. 8년 동안에 의무만 있으니까 의무만 지고 계속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언상으로 돌아가거라. 회복해라. 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시책 이렇게 태도들을 보면 절대 규제하는 사람들이지 구제하는 사람이 아닌데 꼭 이게 단계에서 장기 전환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너희한테 시위를 주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탈르고 뭔가를 구제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런데 규제하는 사람이 왜 그런 규제에 자꾸 그런 말을 이렇게 장기로 전환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그럴까. 또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실상 본인들은 이게 소급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런 식으로 후퇴하라고 이렇게 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죠. 의심을 하다 보면 의심을 해야 되니까. 하나도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대책 없이 그냥 막 돌변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규제하는 사람인데 구제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장기 전환하는 사람한테는 꼭 그런 식으로 문자를 줘가지고 야 좋게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혜택 줄 때 좋게 뒤로 물러서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이런 분들이 투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소시민들이 지금 투기꾼이 돼버린 겁니다. 투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중에 내년에 이제 총보 혜택을 안 줘버리면 이게 이게 일이 있고 이게 거주주택이고 거주주택이고 이게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인데 이게 이제 혜택을 안 줘버리면 임대주택이 안 되고 일반주택이 돼버리잖아요. 일반주택이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고 2주택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2주택이 되면은 합산을 종보세 합산을 해야 되고 월을 팔면은 이제 중가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국가하고 이거 계속 이렇게 그러면 대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개인이 국가하고 이렇게 정부하고 소송을 해봐야 내년 종보세 나와가지고 불복을 해봐야 이게 3년에서 5년 걸릴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정권이 변한다는 변수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를 불복을 해가면서 내가 버틴다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이제 얻어 가도 못하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판사판이다. 한 번 나는 붙을란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야 그런 분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분명히 내년에 소송을 할 것이다. 불복을. 그런 식으로 예상을 대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뒤로 후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이제 납사자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런 식으로 종보세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더가 이제 사회행위 치소 소송에 다 걸린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사회행위 치소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소시민들이 그나마 힘들어서 체납을 세금도 체납을 했는데 세금 체납했다고 또 뭐 해가지고 다 내 재산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추적하고 다 그런다. 이거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런 것도 다 계좌 열어봐가지고 다 추적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이 다 좋아질 변화가 되면 좋아지겠지 했지만은 이게 보면은 부모님이 당하는 고통들을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대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젊은 청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옛날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너희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집을 살 그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후퇴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거지. 지방으로 재택근무하는 그런 회사에서 지방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는 순간에 구속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그 고생하는 동료들을 보면은 아 나 결혼 안 할란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30년 뒤면은 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제 힘든 경제가 그러면 나라 인구가 줄어들어버리면은 내수시장도 적어지면은 손을 누가 키울 것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젊은 청춘인들한테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가 바꿔지면은 정치가 바꿔지면은 뭔가가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뭔가가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공짜 돈을 받고 뭐를 실업급여 받고 또 뭐 무슨 수당 받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좋은데 뭐 그렇지만은 그게 누구 돈으로 이렇게 오냐. 이 사람들 소시민들 다 사행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뿜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산이라는 거는 이 세금이 그야말로 우리 춘향가에서 보면은 고열이잖아요. 고열. 국민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이 예산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이거지. 만일 이걸 낭비하고 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예산을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을 남긴 거는 언젠가는 확인을 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제를 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국가 돈을 함부로 쓰고 국가 돈을 함부로 빼먹는 분명히 그런 무리들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봅니다. 이 국가 세금의 예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쓸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쓸 돈이 많아지면 국가 돈이 허공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빼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금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짜가지고 상위 1%가 상위 1%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 70%까지 담당하고 소득세 50%입니까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위 1%가 담당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상위 1%를 자꾸 다주택자다 해가지고 이거 투기꾼이다 해가지고 막 때려잡고 막 세금 짜가지고 이렇게 세월 넓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도 못 걷는 거예요. 세금도 못 걷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금 안 낸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직장 없어지면 그나마 먹고 사는 것도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세금 영원히 안 낼 죽을 때까지도 안 낼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세금을 죽을 때까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살 수 있으면 그 삶이 얼마나 비루하겠냐 이거죠. 집도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철양한 신세에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 것이냐.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나라에서 살면서 국가 영역에서 살면서 세금을 제대로 이렇게 세금도 내보고 이렇게 살아야 그나마 이렇게 좀 편하게 사는 것이지 세금 안 내고 살면 그게 편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재산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고생고생해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저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 한 채 만들고 두 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남자파라는 말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강남자파는 자파는 불평불만이 많고 뭔가를 변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의욕이 욕구가 강한 대신에 강남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으면 변화가 되는데 사심이 있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모순이 되니까 강남자파라는 표현을 좀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비꼬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치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아 라는 거는 대체로 옆에서 보면 알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회행위로 해가지고 사회행위를 해가지고요. 사회행위치소송법원이 이게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체납자가 있고 체납자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재산 이전을 했으면 이 사람들 보고 이제 추익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취소를 해버려요. 해버리고 이게 다시 이쪽으로 원점으로 다시 반환하게끔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원물반환이라고 하거든요. 원물반환하면 이거를 또 압류를 해버려요. 압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하고자 압류하는 거거든요. 공매. 그러면 공매해버리면 이 집 한 채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공매하게 되면 만일 이게 10억짜리가 10억 다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운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낙찰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다 그 돈을 다 못 받는다. 공매 되면 일단은 체납자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체납자가 실제 그런데 거기에가 중풍으로 멈춰있는 남편과 중학생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하기 위해 반찬가게를 하다가 상가 보증금을 뗀 결과 세금 몇백만 원이 체납되어 13평 보금자리가 상실되는 처지가 있는 그런 불쌍한 경우에도 절대 그런 사정을 안 봐준다. 이겁니다. 체납 처분이라는 게 기계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행위 하게 되면 사행위 취소해가지고 원물반환시켜가지고 압류하고 그 다음에 공매 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똑똑해가지고 낙찰자가 와가지고 당신 나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모르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 처분이라는 게 소시민들을 봐주지 않는다니까 불쌍하다 뭐하다 그런 거 전혀 상관을 안 해버린다니까 세금이 그렇게 무서워요.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내보면요. 이게 좀 기니까 여기까지 1부를 하고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